복어탕에 살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탄생한 복칼국수. 기존의 칼국수와 차별화된 맛으로 손님들을 모으기 시작. 대박 매출 이룬 일등공신이 됐다. 그렇다면 손님들의 마음을 빼앗은 복칼국수의 비밀. 과연 복어가 전부일까? 이거 먹으면 손 뿌리가 딱 땡이냐. 맨날 먹으면 최대한 뿌리기 쉽고. 국물 맛이 깊고 그리고 좀 낯이 타시는 게 맛이 시원하고. 복어가 들어가서 시원하긴 한데 그거 말고도 육수에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주방을 살리던 제작진. 이때 주인장의 수상한 움직임 포착했는데. 어, 잠시만요. 뭐하고 계세요? 육수 내는 건데요. 뭐, 뭐하고 들어가요? 알려드려도 되나? 무하고 홍합하고 국어 다시마 고추씨요. 깊은 맛을 내기 위해 4시간 동안 끓이는 육수. 육수가 끓고 있는 동안에도 분주한 주인장. 다른 재료를 넣는 건 아닌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때 무언가를 넣은 주인장. 뭔가를? 적어내요.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까 여기 뭘 넣으셨는데? 왜 이따가 있는 건 아닌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식약처에서 나오신 분. 절대 공개할 수 없는 1급 비밀이라는데. 주인장만의 노하우가 숨어있는 육수. 뭐 결국 비밀은 밝혀내지 못했다. 곱도 시원한 맛이 나죠. 곱을 그 맛에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곱수를 끓는 거죠. 그것만큼은 비밀로 해주세요. 칼국수의 시원한 맛을 더 배가시킨다는 주인장 표 육수. 과연 그 맛에 차이가 있는 걸까? 일반 해물 칼국수와 복어를 넣어 끓인 칼국수를 준비한 제작진. 각각의 국물만을 그릇에 담아. 일반인 6명을 상대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해봤다. 과연 결과는 5대1 보칼국수의 승리. 이거는 좀 깊고 담백하다 그럴까? 국물이 더 알차 보인다고 그러나? 먹었을 때 좀 더 찐하고 그다음에 뭐가 달도 많이 우려난 듯한 느낌이 나고. 칼국수와 생선은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 발상을 전환한 복칼국수가 대박집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이었다. 그리고 대박집의 또 다른 메뉴. 테이블마다 자리 잡은 메뉴는 바로 복튀김. 복칼국수와 더불어 이곳을 찾는 선님들의 단골 메뉴라는데. 군침 도는 자태의 노란 복튀김. 아이유른 할 것 없이 그 맛에 푹 빠진 모습인데. 오, 진짜 봐요. 부드럽겠어요. 나는 더 복사 모드란 튀김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 때문에 와요. 복어예요, 복. 복어 살. 복어 살로만 순삭이에요, 순삭.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아, 복어예요? 여기 메뉴가 손님들만 드시는 게 아니네요. 네. 복튀김을 많이 손님들이 드시고 계세요. 매출에 복튀김이 얼마나 차지해요? 3분의 1은 차지할 수 있죠. 3분의 1은? 복튀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제작진. 이때 발견한 험상차는 비주얼. 여기가 뭐예요? 굉장히 크죠? 이게 금밀복이라는 건데요. 남다른 크기를 자랑하는 금밀복. 칼국수에 들어가는 복어와 달리 육질이 쫄깃해 튀김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직접 품질을 하세요. 껍질을 제거한 복어는 자르기 편하게 뼈와 살을 분리해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내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피린내를 제거하고 맛을 더욱 살리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된다. 숙성을 마친 복어는 발결물을 입혀 180도로 튀겨내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튀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복튀김 또한 새로운 메뉴를 만들기 위한 주인장 도구에 노력이 담긴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